조일 알미늄의 대안주 두 분이 주신 종목 하나씩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삼성 SDI 중심의 고객사 확대를 보이면서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살펴보자 라는 의견으로 한솔케미칼을 한 분이 대안주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지금 밸류에이션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을 살펴보자 라는 의견으로 한화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한솔케미칼 한화 솔루션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주신 대안주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볼까요? 네, 한솔케미칼입니다. 이 회사는 라텍스와 과산화수소 딱 두 가지만 보면 회사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죠. 특히 라텍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보기를 한솔 재질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재질 산업 쪽에 들어가는 부재료로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했다가 우리 소재 쪽을 계속 키우자라는 쪽에서 과산화수소를 또 키우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거기도 재질도 들어가죠. 재질 쪽에서도 첨가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다 보니까 잘하네. 그래서 좀 더 확대시키자라고 해서 고분자 응집체라든가 차왕산소다, 그리고 또 BPO라고 하는 중압개시제 같은 경우도 같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소재 쪽이 커지다 보니까 IT용 소재에 대해서 계속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래서 지금 프리커서라고 하는 전구체죠. 이쪽도 반도체 공정이나 반도체 박막 형성할 때 사용되는 이 부분도 지금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퀀텀 닷 재료 이런 것도 같이 연결되고 있는데 하지만 아쉬운 게 지금 IT 업황들이 생각보다 하반기 불투명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솔케미칼도 한때는 잘 나갔다가 지금은 좀 하향 정체되어 있는 분위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도 2차 전지 소재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바인더 쪽입니다. 음극 바인더, 분리막 바인더라고 얘기하는데 음극 바인더 같은 경우는 거의 일본산이 대부분을 차지했었지만 이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바인더가 쉽게 말씀드리면 접착제입니다. 딱 붙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게다가 또 실리콘 음극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천연 흑연에서 실리콘으로 대체되는 추세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각도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에서 삼성 SDI의 고객사에서 조금 더 확대되는 추세로 나가기 시작하고요. 또다시 눈길이 가는 게 테이펙스죠. 이쪽도 2016년도 인수를 해서 포장 쪽의 전문의였던 회사를 2차 전지용 테이프까지 확대시키면서 시너지를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올해 실적의 예상치를 보게 되면 업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매출이 19% 늘어서 9천억대 그리고 영업익은 2,200억대로 12% 늘어날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 쪽에서 상호 부환되면서 나오는 실적들이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무게를 둬야 될 걸로 보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을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헷갈렸네요.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도 역시 2차 전지와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쪽의 포인트도 짚어주시면서 한솔케미칼의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안주를 주셨고 김학준 대리님의 대안주도 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회사고 사업 내용은 따로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한화케미칼, 한화첨단소재, 한화큐셀 이 세 기업이 통합이 되면서 만들어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제 급등했는데. 네,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2,777억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법인 통합 이후에 2년 만에 최대 매출이고 영업이익도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컨센서스가 1,600억대였는데 그보다 1,100억가량 더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전일 20% 넘게 상승을 했죠. 그 상승의 이유는 고유가가 지속이 되면서 그 수혜를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같은 것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고유가가 계속 지속이 됐죠.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또 친환경에너지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쪽도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소다와 같은 동사의 주력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에너지, 석유화학 산업 이 둘 다 가져가는 산업 포트폴리오 때문에 그게 강점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적자가 지속이 되던 태양광 섹터가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적자가 날 거다. 왜냐하면 웨이퍼, EVA, 유리 같은 원부자재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폭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과 전혀 다르게 원부자재값, 오름값 이상을 모듈 쪽으로 가격 증가를 시키게 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흑자 달성을 했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주요 시장에서 태양광 모듈 판매가 또 증가를 했어요. 얘네 같은 경우는 땅이 넓으니까 가정용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을 많이 깔거든요. 그쪽의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고 또 가격도 인상을 하면서 그 원부자재값 상승한 분을 정가를 잘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섹터는 계속 전망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PER이 현재 1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 예상치를 보면 1조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도 숫자가 잘 찍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센티멘탈 둘 다 개선되는 것을 봤을 때 리레이팅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예상을 해서 기존 대비 최소 10% 정도 할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만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200만 주 이상 숫내수를 하면서 20% 이상 가격에 급등했고 골든크로스 났고 거래량 터졌고 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는 꺾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좋은 호재가 터졌습니다. 거래량도 터지고 시장의 관심도 한몸에 받았는데 한화솔루션 그러면 가격 전략 어느 정도 지금 또 어제 또 갑자기 골랐으니까 지금 또 바로 들어가기도 약간 부담입니다.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실까요? 가격은 현재가가 4만 2,250원이잖아요. 저는 지금 가격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거점을 일단 뚫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입해도 상관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목표가는 4만 7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손질가는 4만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어제 급등했지만 지금 가격도 충분히 저렴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화솔루션 제안해 주신 가격 봤고요. 이번에는 한솔케미칼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가격 전략 지시해 주실 건가요? 일단 패턴이 많이 밀렸고 돌아서려고 이제 막 노력하는 자리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가격대, 시총이 지금 2조 4천억 정도 됐는데 예전에 한참 PR 계산하게 되면 20배 넘어갔던 회사가 지금 영업이 2천억 대에 시총 2조 4천억, 많이 싸졌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한 22만 원대 전후에서 들어가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가 이어갔던 25만 원대 그리고 손질가는 20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제안해 주신 한솔케미칼과 한화솔루션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부탁드릴까요? 오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민수 대표님. 네, 애플, 아마존 부럽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이런 효과가 국내 시장에서도 그래도 좀 훈풍이 불기를 오늘도 바라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처럼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김학준 대리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대세는 여전히 친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SG 트렌드가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 ESG의 제일 앞에 E가 Environment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 쪽으로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쪽에 한번 잘 포커스를 마치면서 저희가 포트를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